보여주세요. 그냥 약간 그냥 이 정도씩이면 너무. 한입 크기로 딱. 네, 그렇습니다. 오케이. 그냥 보여드리면 바로하러. 오늘 너무 좋아요, 진짜. 끝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장희 씨. 네. 양파를 단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늘 좀 다져주실 수 있어요? 좋습니다. 자, 남자분이 그러면 이거를. 얇게. 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겉옷을요. 이거를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여기는 갈등이 없네. 어떤 주방에 갈등이 좀 있어야던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. 우리는 없어. 없네. 그런 거 생각하고 왔다면 앞치마 벗고 나가주세요.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. 앞치마를 벗고. 주방과 홀에 갈등이 시작됩니다. 제발 조용히 하지 마세요. 요리에 좀 집중하세요. 장희 씨, 메뉴 설명 들었어요? 네, 들었어요. 뭐죠? 얘기 좀 해주세요. 그... 갈등을 원하시니까. 에피타이저는 슈비드를 한 계란을 얹은 버섯 소스를 한 단호박을 해서 만들었던 그거. 맞아요. 그거 재료 준비하신 거고. 네, 네. 메인은 아이스테이크와 또 부야베스를 하고 있고. 사이드가 아까 초리조로 만든 필라프랑. 필라프와 파스타. 오케이, 예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무섭다.